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죠 트위터에서 런디 센티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뒤쫓고 있는 공화당 내부의 대선 후보가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트위터의 스페이스 기능이 그냥 맏탱이가 가서 스페이스를 여러 번 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실시간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구글에서 제가 한번 가볍게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난 실패였다 그런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반하는 어떤 성격의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너무 느리다 재빠른 뉴스를 얻고 싶다면 트위터가 최고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크리에이터들한테 돈도 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파일을 빼앗아 가니까 트위터 이 정도 인원들 수용도 못하고 서버 터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가 향유하는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론 디센티스가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코로나 때부터 알겠지만 연방정부에서 아무리 코로나 관련된 거 막 뭐라고 해도 걔는 플로리다를 락다운도 안 하고 백신 의무도 아마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그냥 다들 잘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가 이 메인스트림에 반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 로비 자금도 많이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말은 많아 근데 여튼 겉으로 하는 행위 자체는 조금 더 밀레니얼이라든가 자유주의 혹은 중도 우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워싱턴에서 비트코인을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조종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싶은 야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규제를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이너들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후보 출마를 하자마자 기적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 이렇게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최근에 더함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막 러시아의 무슨 리츠칼튼에 가가지고 골드샤워를 당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 생구라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등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디센티스가 다시 조금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민주당 쪽에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가 나타났죠 RFK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삼촌이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CIA가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한테 암살당한 전직 대통령이죠 이 사람 쪽도 굉장히 안티 백신 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정책들을 읽어본 결과 그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론디센티스하고는 결이 살짝 다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가지고 비트코인 짱짱 하면서 이제 비트코이너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이든하고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64.7 대 18.7 거의 이거 몇이야 바이든이 46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법은 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행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규제기관의 수장을 임명을 한다고 해도 알다시피 이 법 같은 거는 모두 판례가 쌓이면서 구조를 갖춰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실제로 된다고 해서 현재의 정책 기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나 돈세탁 문제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적성국이 자기 자국 화폐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 정책 기조 그 SEC가 가져가는 정책 기조는 조금은 약화될 수 있겠지만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미카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었다고 한창 보도가 났었는데 이 컨센시스의 변호사인 아저씨가 블롱워크스에 기고한 이 글에 의하면 1000유로 이상의 크립토를 주고받을 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혹은 내가 돈을 주고받는 상대방이 신원이 인증이 될 수 있지 않은 한 1000유로 이상의 크립토를 주고받는 게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 결국에는 KYC가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해라 라는 뜻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테러 지원 자금 방지라던가 어떤 금융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글에서 블록체인이 가져다 준 혜택을 이러한 법안으로 모두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미국에서는 SEC 산하의 FINRA라는 어떤 부서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증권에 대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프로미티엄 엠버 캡틀에다가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가져가는 접근법이 조금 다르죠 유럽은 증권성 같은 건 모르겠고 일단 하긴 하는데 하려면 KYC 제대로 해라 미국은 SEC에서 이거를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법 안에서 놀아라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크립토가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혜택들을 무효화하거나 증권이라는 증권이라는 가두리 내에서 이거를 허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풀포텐셜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아까 거듭 말했지만 국익 때문이에요 이 국가 권력 같은 게 존재를 하는 한 이런 자기네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들을 이용해서 이 크립토가 제공하는 무신래 환경에서의 거래라든가 무신래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뉴스레터에 남겨놨다시피 나는 크립토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걸로 돈 세탁을 해서 핵을 만들어 그럼 나는 크립토를 좋아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면은 난 사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핵 떨어지면 난 뒤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서 그 발라지스리니바산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스테이트 같은 것이 실제로 도래해서 이런 지리적인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국가 권력 지리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권력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현재 뭐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개인의 철학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차피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칼리 육아를 서핑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그냥 즐겁게 서핑하듯이 즐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황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정복당하면 폴란드를 침공을 하려고 한다는 예측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당장 유럽이 아니라 대만 침공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또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먼 훗날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현재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 크립토라는 걸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